제 33장 제 34장 제 34장 제 34장 제 34장 제 35장 제 35장 제 35장 그는 되는대로 무심하게 말했다. 적어도 그가 보기에는 나의 걱정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투였다. 나는 입을 다무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너리 너리 윗 입술을 문지르고 그의 눈은 여전히 시뻘근 쇠살대에 몽롱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나는 그의 뒤쪽에 있는 문에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는지 물었다. 아니 아니요. 그는 짤막하게 약간 화난 듯이 대답했다. 좋아요 말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난 이제 당시를 내버려두고 책이나 읽겠어요.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양초의 심지를 잘라내고 다시 마미온을 읽기 시작했다. 곧바로 그가 몸을 움직였다. 내 눈이 다시 그의 움직임으로 쏠렸다. 그는 모로코 가죽으로 된 수첩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편지 한 장을 조용히 읽은 뒤에 다시 접어 도로 집어넣고 생각에 잠겼다. 도무지 속을 할 수 없는 북박이 같은 사람을 앞에 두고 있으려니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안달라는 기분이라서 말없이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그가 내 말을 받아주든 말든 나는 말을 하기로 했다. 최근에 다이애나와 메리에게 소식이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당신에게 보여준 편지 이유로는 없었소. 당신이 준비하시는 일에는 다른 변화가 없나요? 예상보다 빨리 영국을 떠나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게는 안 될 거요. 그런 행운이 내게 찾아올 것 같지 않소. 이런 노력이 좌절되자 나는 화제를 바꾸었다. 학교와 학생들에 대해 말하기로 했다. 메리 케르트의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셔서 메리가 오늘 아침에 학교에 나왔고 다음 주에는 주물공장 마을에서 신입생이 네 명 들어올 거예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으면 오늘 왔을 텐데. 그렇군요. 올리브 씨가 그 둘의 학비를 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요? 크리스마스 때는 학생들 모두에게 한턱 내시겠대요. 알고 있어. 당신이 건의하셨어요? 아니요. 그럼 누가? 아마 따님이겠지요. 그녀다워요. 마음이 아주 고운 분이에요. 그렇지요. 다시 말이 끊어지고 침묵이 흘렀다. 시계가 여덟시를 알렸다. 그 소리가 그를 깨워낸 모양이었다. 그는 꼬우고 있던 다리를 풀고 똑바로 앉아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잠시 책을 놓고 불가로 더 가까이 오시오. 나는 한없는 놀라움에 젖어 그의 말에 따랐다. 그가 말을 이었다. 30분 전에 내가 어떤 이야기의 후편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조바심을 느낀다고 말했을 거요. 생각해 보니 내가 이야기하는 쪽이 되고 당신이 듣는 편이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소. 시작하기 전에 그 이야기가 당신에게 다소 진부하게 들릴 거라는 점을 미리 말해두어야겠어. 하지만 긴빠진 이야기라 해도 새로운 사람의 입을 통해 들으면 어느 정도는 신섬이를 되찾기도 하지요. 나머지는 아는 이야기건 처음 듣는 이야기건 짧게 끝날 거요. 20년 전에 어느 가난한 목사가 지금은 그의 이름에 신경 쓰지 마시고 부잣집 딸과 사랑에 빠졌었어. 그녀도 그를 사랑했고 친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와 결혼했지요. 그들이 결혼하자마자 친지들은 그녀와 인연을 끊어버렸어. 인연이 지나지 않아 그 무모한 한상은 둘 다 죽음에 이르러 하나의 묘석 아래 나란히 조용히 눕게 되었어. 나는 그 무덤을 보았소. 땐땐 주어의 크게 성장한 공업도시에 어스스한 금댕으로 거머쥔 오래된 성당 주위에서 거대한 교회 묘지 보도의 일부가 되어 있더군. 그들에게는 갓 태어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자선시설에 위탁되었어. 오늘 밤에 내가 거의 꼼짝 못하고 갇힐 뻔했던 눈더미처럼 차가운 곳이었지요. 자선시설은 어머니 쪽의 부유한 친척에게 그 의지할 데 없는 것을 넘겼죠. 아이는 외숙모 손에서 자랐어. 이제 이름을 말하리다. 게이츠 헤드의 리더 부인이라는 사람이었지. 깜짝 놀라는군. 무슨 소리라도 들었어? 아마 옆 교실에서 쥐들이 습가래 사이로 기어다니는 소리일 거요. 내가 수리하고 개조하기 전에는 거기가 흑간이었는데 흑간에는 흔히 쥐들이 들락거리지 않소. 하던 얘기를 계속 하겠소. 리더 부인은 그 고아를 10년간 데리고 있었소. 그동안에 아이가 행복했는지 어땠는지는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소. 하지만 10년이 지났을 무렵에 그녀는 아이를 당신이 잘 아는 곳으로 바로 당신이 아주 오래 거주했던 로우드 학교로 보냈소. 그곳에서 아이가 자기 할 일을 무척 잘 해냈던 모양이오. 학생이었다가 나중에 교사가 되었거든. 당신처럼 말이오. 그녀의 과거와 당신의 과거가 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녀는 그곳을 떠나 가정교사가 되었소. 이 또한 당신의 운명과 닮아있소. 그녀는 로체스터시라는 분이 맡아 키우는 아이의 교육을 맡게 되었지요. 아 이거 자기의 이야기를 하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리버스 씨 하고 내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가 말했다. 당신 기분이 어떨지 짐작은 가지만 잠시 참아주시오. 거의 끝나가니 끝까지 들어요. 로체스터시의 댐댐이에 대해서는 나도 아는 바 없지만 단 하나 아는 것은 그가 이 젊은 여성에게 명예로운 결혼을 제안한 척 했고 바로 그 재단에서 그의 아내가 미치긴 했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오. 그 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추측으로만 짐작할 뿐이오. 그런데 그 가정교사의 안부를 알아야 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소. 언제 어디로 또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오. 그녀가 밤에 손필드 저택을 떠났던 거요. 사방으로 그녀의 행방을 찾으러 다녔지만 모두 허사였소. 그 지방 일대를 사사치 뒤졌지만 그녀의 소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를 잡을 수 없었소. 하지만 그녀를 찾는 일은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가 되었지요. 모든 신문에 광고가 났고 나도 브릭스 씨라는 변호사에게 지금 말한 내용이 적힌 편지를 받았소. 이상한 이야기 아니오. 내가 말했다. 이것만 말해주세요. 당신이 그 정도로 많이 알고 있으니 당연히 이것도 알려주실 수 있겠지요. 로체스트 씨는 어떤가요? 그분이 어떻게 됐고 어디에 있나요? 무얼 하고 있나요? 괜찮은가요? 로체스트 씨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소. 편지에는 거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시도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다른 얘기는 나와 있지 않소. 그보다는 그 가정교사 이름과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야 할 사건의 성질을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아무도 손필드 주택에 가지 않은 건가요? 아무도 로체스트 씨를 보지 못했나요? 그런 것 같소. 하지만 그에게 편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요. 어떤 답장이 왔다던가요? 누가 그의 편지를 갖고 있죠? 브릭스 씨가 보낸 편지에 답한 사람은 로체스트 씨가 아니라 어떤 부인이었소. 앨리스 페어펙스라고 서명되어 있었다더군. 섬뜩하게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걸까? 그는 필시 영국을 떠나 무모한 절망에 빠진 채 전에 드나들던 대륙의 어느 소굴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그가 거기에서 극심한 고통을 마비시키는 무엇을 강한 열정을 진정시키는 그 어떤 대상을 찾으려 했을까? 감히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아, 가엾은 나의 주인. 한때 내 남편이 될 뻔했던 사람. 나는 자주 나의 사랑하는 에드워드라고 불렀던 사람. 리버스 씨가 말했다. 그는 틀림없이 나쁜 사람이었을 거요. 내가 흥분해서 받았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겠소. 사실 내 머릿속은 그 사람보다 다른 일로 가득 차있소. 마무리 지을 얘기가 있거든. 당신이 그 가정교사의 이름을 묻지 않았으니 내가 자신에게 자진해서 말해야겠군요. 가만히 있자. 내가 여기다 뒀는데 중요한 사항이 확실하게 적혀있는 걸 보면 언제나 만족스럽지. 그가 수축을 다시 신중하게 열고 안을 뒤적였다. 그 중 한 칸에서 급하게 찢어낸 듯한 지저분한 종이조각을 꺼냈다. 그 재질과 군청색, 진홍색, 주홍색의 물감 얼룩을 보고 나는 그게 초상화를 덮은 종이에서 나온 조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일어나더니 그것을 내 눈 가까이로 올렸다. 내 필체로, 머그로 쓴 제인 에어라는 글씨가 거기에 드러나 있었다. 틀림없이 넉넉히 있던 어느 순간에 저지른 일이라. 아, 그러니까 그림을 글놓고 밑에 쌓인 그걸 딱 보고 알았다. 그가 말했다. 브릭스는 나에게 제인 에어에 대해서 보냈어. 광고에서도 제인 에어를 찾고 있었어. 나는 제인 엘리어스를 알고 있었어. 솔직히 어느 정도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확신으로 변한 건 어제 오후였어. 당신의 가명을 버리고 본명을 인정하겠소? 네, 네. 그런데 브릭스 씨는 어디 있죠? 그 사람은 아마 당신보다 로체스트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브릭스는 런던에 있어. 그가 로체스트 씨에 대해 무엇 하나 알고 있을지는 의문이요.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로체스트 씨가 아니니까. 그나저나 당신은 사소한 걸 물어보느라 중요한 것을 잊고 있군요. 브릭스 씨가 왜 당신을 찾는지, 당신에게 무슨 볼일인지 물어보지 않았잖소. 그가 나에게 무슨 볼일인가요? 마데이라에 계시던 당신의 삼촌 에어시가 돌아가셨고, 그가 당신에게 전 재산을 남겼고, 당신이 이제 부자라는 것을 알려주리는 것이지. 단지 그것뿐 다른 건 없어. 내가? 부자요? 그래, 당신은 부자요. 사실상의 상속녀지. 물론 당신이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오. 침묵이 이어졌다. 이었고, 세인트 존이 다시 말했다. 어려울 것 없는 단계지요? 그러면 즉시 모든 재산이 당신 소유가 되는 거요. 당신의 재산은 영국 공채에 투자되어 있어. 유언장과 필요한 서류는 브릭스가 갖고 있어. 여기에 새로운 폐가 등장했다. 독자요. 순식간에 가난병에서 부자로 올라가는 건 멋진 일이다. 아주 멋진 일이다. 하지만 갑자기 들여닥친 일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따라서 즐거워할 수만도 없다. 인생에는 이보다 더 짜릿하게 환희를 안겨주는 다른 기회들이 있다. 이것은 확고하고 실제적인 세상의 일이며 이상적인 면이 없다. 여기에 얽혀 연상되는 것들은 모두 확실하고 진지한 것이며 그 표현도 마찬가지다. 큰 재산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보통 벌떡 일어나 만세를 부른다. 책임과 할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안정된 만족감 위에 심각한 근심들이 생겨나고 자신을 자제하며 엄숙한 표정으로 우리의 기쁨을 숙고하게 된다. 게다가 유산과 유정이라는 단어들은 죽음과 장례 같은 단어들과 나란히 찾아온다. 내가 말로만 들었던 삼촌, 나의 유일한 친척은 세상을 떠났다.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된 후로 언제나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영영 만날 수 없게 된 것이다. 게다가 그 돈은 나 혼자에게 주어졌다. 함께 기쁘할 가족에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오로지 외톨박이인 나 하나에게 주어졌다. 그게 굉장한 유익이라는 건 틀림없는 일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면 황홀할 것이다. 그래, 그게 느껴졌다. 그 생각에 내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 리버스 씨가 말했다. 드디어 이마살이 펴지는군. 당신이 매두사라도 보고 돌로 변한 줄 알았어. 이제 당신 재산이 얼마인지 물어보겠어? 제 재산이 얼만데요? 아, 얼마 안 돼요? 얘깃거리로 삼을 정도는 아니란 말이요? 2만 파운드라고 하던가? 하지만 그게 뭐 별거겠소? 2만 파운드요? 여기서 새로이 근사한 일격이 찾아왔다. 나는 4천이나 5천 파운드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 소식에 정말로 내 숨이 잠깐 멎었다. 세인트 존의 입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사신을 저질렀고 그 죄가 이제 발각되었다는 말을 들었어도 이보다 더 혼비백산할 수는 없을 거요. 너무 큰 돈이에요.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착오 같은 건 없어. 어쩌면 당신이 숫자를 잘못 읽으셨을지도 몰라요. 2천이었을지 몰라요. 숫자가 아니라 글자로 씌어 있었어. 2만 파운드라고. 나는 다시 평범한 위장을 가진 사람이 100명분의 잔치상을 앞에 두고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리버스 씨가 이제 일어나 외투를 걸치며 말했다. 이렇게 굳은 날씨만 아니면 당신의 말벗이라도 하게 해나를 보냈을 거요. 당신이 너무 우울해 보여서 혼자 두고 가는 게 편치 않군요. 하지만 가엾은 해나. 그녀는 나처럼 눈발을 걸어 다닐 수가 없다오. 다리가 별로 길지 않거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슬픔에 당신을 남겨두고 가야겠어. 잘 자요. 그가 걸새를 벗기고 있었다. 갑자기 내 머리에 어떤 생각이 스쳤다. 잠깐만요. 하고 내가 소리쳤다. 왜 그러시오? 브릭스 씨가 왜 당신에게 나에 대한 편지를 썼는지,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아는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외진 곳에 사는 당신이 나를 찾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 건지,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 내가 목사단서. 목사는 이상한 일을 부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가 말하고는 다시 걸새를 달그락거렸다. 안 돼요. 그 정도로는 납득이 안 돼요. 내가 소리쳤다. 사실 그 설명같지 않은 성급한 대답에는 나의 호기심을 가라앉힌다기보다 오히려 더 부추기는 무언가가 있었다. 내가 더 부쳤다. 그 부분이 아주 이상스러워요. 좀 더 알아야겠어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안 돼요. 오늘 밤, 오늘 밤에 들어야겠어요. 그가 문에서 돌아섰을 때 나는 문과 그의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의 표정이 꽤 난처해 보였다. 전부 다 말씀해주기 전에는 절대 못 가세요. 내가 말했다. 지금은 말하지 않는 편이 낫겠소. 말씀하세요. 말해야 돼요. 다이애나는 메리가 말하는 편이 낫겠소. 당연히 이 거절은 나의 여리에 불을 붙였다. 이 호기심은 지체 없이 만족되어야 했다. 나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 내가 단단한 남자라고 미리 말했을 거요. 설득하기 어려울 거요. 그가 말했다. 저도 단단한 여자예요. 빠져나가지 못하실 거예요. 그가 계속했다. 게다가 난 차갑소. 여리에 흔들리지 않소. 반면에 저는 뜨거워요. 여리 얼음을 녹이는 법이죠. 저기 저 불길이 당신의 외투에 묻은 눈을 전부 녹였잖아요. 그러고 보니 눈녹은 물이 바닥에 흘러 짓밟고 다닌 길바닥처럼 돼버렸어요. 깨끗이 닦은 부엌을 망쳐버린 이 큰 죄와 잘못된 행위를 용서받고 싶으시다면 리버스 씨, 제가 알고 싶은 것을 알려주세요. 전 그렇다면 당신의 열의가 아니라 당신의 끈기에 항복하겠어. 꾸준한 물방울이 돌을 뚫는 것처럼 게다가 지금이든 나중이든 언젠가는 당신도 알아야 할 일이지. 당신의 이름이 제인 에어지요? 그가 물었다. 물론이에요. 그건 아까 다 해결됐잖아요. 내가 당신과 같은 이름을 쓴다는 건 아마 모르겠지요. 나의 세례명이 제인트 존 에어 리버스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고 보니 당신이 전에 빌리수진 책에 씌어있던 당신의 머리 글자 중에 이 자가 들어있는 걸 봤던 게 기억나요. 하지만 그게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 건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뭐죠? 설마? 내 말이 끊겼다. 순간적으로 강하고 확실한 가능성을 주장하며 나에게 밀어닥친 생각은 말로 표현하기는 고소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다. 상황과 상황이 스스로 엮이고 맞아들어가면서 질서를 잡았다. 지금까지 형태 없는 고리들의 덩어리로 널어져 있던 사슬이 쭉 잡아당겨졌다. 둥그런 고리가 완성되고 연결도 완벽해서 나는 세인트 존의 말을 더 듣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차렸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은 나처럼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없을 것이므로 그의 설명을 여기에 대풀이해야겠다. 내 어머니가 에어 집안의 사람이었어. 어머니에게는 남동생이 둘 있었어. 한 명은 목사로 게이체드의 제인 리드 양과 결혼했지요. 다른 한 명은 마데이라 푼샬의 상인이었던 최근에 잡고 계신 존 에어의 형사요. 에어 씨의 변호사인 브릭스 씨는 지난 8월에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 외삼촌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내 아버지와 싸웠던 일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그분이 우리를 도외시하고 다른 형제인 목사의 고아 딸에게 재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 몇 주 전에 그가 다시 편지를 보내왔어. 그 상속리가 실종되었다면서 그녀에 대해 무언가 아는 게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어. 우연히 종이 조각에 적힌 이름으로 내가 그녀를 찾을 수 있게 된 거고 나머지는 당신도 알고 있는 일이오. 다시 그가 나가려고 했지만 나는 문에 등을 갖다 대며 말했다. 저도 말 좀 할게요. 숨 좀 돌리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내가 말을 멈췄다. 그는 손에 모자를 들고 매우 차분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의 어머니가 제 아버지의 누님이었군요. 그렇소. 그렇다면 저의 고모?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의 존 삼촌이 당신의 존 외삼촌이었어요? 내가 그분 형의 아이인 것처럼 당신과 다이애나와 메리가 그분 누님의 자제들이라고요? 틀림없소. 그럼 당신 셋은 내 사촌이고 우리 피의 절반이 같은 근원에서 흘러나온 거겠네요? 그래요. 우린 사촌간이요. 나는 그를 살펴보았다. 내가 오빠를 찾아낸 모양이었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오빠. 그리고 낯선 이방인으로서 알았을 때도 나에게 진정한 애정과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자제를 지녔던 언니들. 내가 빚은 땅에 무릎을 꿇고 무하우스 부흙의 낮은 격자창을 통해 호기심과 절망이 뒤섞인 씁쓸한 기분으로 바라보았던 그 두 사람이 내 가까운 친척이었다. 문앞에서 죽어가던 나를 발견하고 이 젊고 품이 있는 신사가 나와 피를 나눈 친척이었다. 외롭고 가리는 이에게 이 얼마나 황홀한 발견인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이었다. 마음의 재산. 순수하고 따뜻한 애정의 광산이었다. 밝고 눈부시고 상쾌한 축복이었다. 무거운 황금의 선물과는 다르다. 그것도 나름대로 매우 풍성하고 반가운 선물이었지만 그 무게로 인해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다. 갑작스런 기뻄이 벅차올라 나는 두 손을 맞잡았다. 맥박이 뛰고 혈관이 전율했다. 와 좋아라 정말 기뻐요 하고 내가 소리쳤다. 세인티존이 미소지으며 물었다. 당신이 사소한데 연연하느라 중요한 것을 소홀히 안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부자가 됐다고 말했을 때도 심각하게만 하더니 이제는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흥분하는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죠. 누이들이 있으니 사촌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한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친척 세 명이 아니 당신이 그 속에 끼기 싫다면 두 명이 내 세상으로 완전히 자란 어른으로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난 정말 기뻐요. 나는 빠르게 방을 걸어다녔다.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올라오는 생각들로 숨이 막힐 듯해서 멈춰 섰다. 가능하고 될 수 있고 될 것이고 머잖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들. 나는 텅 빈 벽을 바라보았다. 마치 떠오르는 별들이 총총이 박힌 하늘 같았다. 별 하나하나가 목적이라 기쁨이 되어 나를 비춰주었다. 이 시간까지 내가 무기력하게 사랑했던 생명의 은인들을 이제 내가 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들이 쥐고 있는 멍해를 내가 풀어줄 수 있었다. 흩어져 있는 그들을 내가 다시 모을 수 있었다. 자립과 풍요로움이 나의 것이 된 것처럼 그들의 것이 될 수도 있었다. 우리는 넷이 아닌가. 2만 파운드를 똑같이 나누면 5천씩이 된다.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것이 정당한 일이다.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이제 그 부유함은 나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 그건 단순히 금전적인 유산이 아니라 삶과 희망과 즐거움의 유산이었다. 이런 생각들이 폭풍처럼 내 머릿속에 휘몰아치는 동안 내 모습이 어때 보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곧 리버스 씨가 내 뒤에 의자를 갖다 대며 부드럽게 앉히려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나에게 진정하라고 충고했다. 내가 정신 창란에 빠져 있다는 듯한 이 암시를 비웃으며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다이애나와 메리에게 내일 편지를 쓰세요. 당장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세요. 다이애나는 천 파운드만 있어도 부자가 된 기분일 거라고 했으니까 오천이 생기면 갑부가 된 기분일 거예요. 내가 말했다. 물을 좀 떠와야 할 것 같으니 어디 있는지 말해 주시오. 정말로 당신은 감정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겠어. 세인트 존이 말했다. 그런 말 마세요. 그 유산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영국에 남아 올리브 양과 결혼해서 평범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살게 될까요? 정신을 못 차리는군요. 머릿속이 복잡하겠지. 아무래도 내가 너무 급작스럽게 소식을 알린 것 같소. 그래서 당신이 지나치게 흥분해 버린 거요. 리버스 씨. 제 인내심을 시험하시는군요. 저는 정신이 아주 말짱해요. 오해하는 쪽은 아니 오해하는 척하는 쪽은 당신이에요. 당신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더 이해가 될 거요. 설명이라뇨?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돈 2만 파운드를 우리 삼촌의 조카와 진료들이 똑같이 나누면 각각 5천 파운드가 된다는 걸 설마 모르진 않겠죠?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이 누이들에게 편지해서 그들에게 재산이 생겼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당신에게 재산이 생겼다는 말이겠죠?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다른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지독히 이기적이지도 맹목적으로 불공평하지도 악마처럼 배음망득하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제 집과 친척을 가지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무하우스가 좋아요. 무하우스에서 살 거예요. 다이애나와 메리가 좋고 다이애나와 메리하게 평생 붙어 있을 거예요. 5천 파운드를 가지면 기쁘고 도움이 되겠지만 2만 파운드를 갖게 되면 괴롭고 부담스러울 거예요. 더구나 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그건 정당한 내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 이상으로 차고 넘치는 것을 당신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반대하지 말고 논의하지도 마세요. 서로 동의하고 당장 결정을 내리기로 해요. 당신은 처음의 충동에 휘말려 행동하고 있어. 이런 문제는 며칠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하오. 그 후에야 당신의 말이 진지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이오. 아, 오로지 저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거라면 제 마음은 편해요. 이 일이 공정하다는 건 아시겠지요?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다는 건 알겠소. 하지만 그건 관습에 위배되는 일이오. 게다가 모든 재산은 당신에게 권리가 있어. 나의 외삼촌은 스스로 노력하여 이 재산을 모아서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지요. 그분은 그것을 당신에게 남겼소. 결국 당신이 그것을 소유하는 게 정당하오. 전혀 양심에 그립김 없이 온전히 당신의 재산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얘기요. 내가 말했다. 저에게 이 일은 양심의 문제인 동시에 감정의 문제이기도 해요. 저도 제 감정을 만족시켜줘야 하잖아요. 좀처럼 그럴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어요. 당신이 반박하고 반대하며 1년간 나를 귀찮게 굴더라도 내가 언뜻 바라본 이 감미로운 기쁨을 크나큰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평생이 친구를 얻는 기쁨을 버릴 수는 없어요. 세인트 존이 대답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돈을 갖는다는 게 무언지. 결과적으로 불을 즐긴다는 게 뭔지 아직 모를 테니까. 당신은 2만 파운드가 당신을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줄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서게 해줄지 당신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지 알지 못한 거요. 당신은 내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제가 형제 자매 간의 사랑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갈망을 전혀 생각지 못하시는군요. 저에게는 집이라는 게 없었고 형제 자매도 없었어요. 이제 그걸 다 가질 거고 가져야겠어요. 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주저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제인. 당신이 정당한 권리를 희생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의 오빠가 될 것이고 내 누이들은 당신의 언니가 될 것이요. 오빠요? 네.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오빠겠죠. 언니요? 네. 낯선 사람들 속에서 뼈빠지게 일하는 언니들이겠죠. 저는 부자예요. 내 손으로 벌지도 않았고 가질 자격도 없는 돈으로 두둑하게 채워진 부자요. 당신들은 무일푼인데 이게 그 유명한 평등과 우회로군요. 각별한 화합, 친밀한 애정이로군요. 하지만 제인. 당신이 갈구하는 가족의 유대와 가정의 행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도 실현될 수 있어. 결혼하면 되잖소. 또 말도 안 되는 말씀. 결혼이라뇨. 전 결혼하고 싶지 않고 절대로 안 할 거예요. 너무 속단하지 마시오. 그렇게 위험한 단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당신의 흥분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요. 속단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기분이 어떤지 알고 있어요. 결혼이란 건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요. 저를 사랑해서 아내로 맞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투기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랑은 맞지도 않고 전혀 다른 낯선 사람. 그런 이방인은 원하지 않아요. 나와 비슷한 친척을 갖고 싶어요. 온전히 동료로 느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내 오빠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고 행복했어요. 가능하면 다시 말해 주세요. 진심으로 다시 말해 주세요.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오. 나는 언제나 내 누이들을 사랑해 왔어. 그들에 대한 내 애정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는 알아요.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재능에 감탄하기 때문이지요. 당신 역시 원칙과 정신력을 지니고 있어. 당신의 취향과 습관은 다이애나와 메리와 비슷해요. 당신이 곁에 있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오. 나는 이미 얼마 전부터 당신과의 대화에서 유익한 위로를 발견하고 있어. 내 마음에 당신을 세 번째 막내 누이로 받아들일 공간을 만드는 것은 쉽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소. 감사해요. 오늘 밤에는 그걸로 만족할게요. 이제 그만 가시는 것이 좋겠어요. 더 오래 계시다가는 또 어떤 의심스러운 생각으로 저를 화나게 하실지 모르니까요. 학교는 어쩌겠어 애의 양. 이제 닫아야겠지요. 아니요. 저 대신 일할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교사 일을 계속 하겠어요. 그가 찬성하는 미소를 지었다. 악수를 나누고 그는 떠났다. 이 유사한 문제를 내 소망대로 매듭짓기 위해 그 후로 얼마나 많은 싸움을 거치고 어떤 논쟁을 펼쳤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하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다.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려는 내 마음이 진심으로 변함없다는 것을 결국에는 내 사촌들도 알게 되자 그들도 내 의도가 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들 역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했으리라고 인식했으므로 그들이 마침내 한발 양보하여 이 문제를 중재해 붙이기로 동의했다. 올리브시와 유능한 변호사가 판사로 선정되었다. 둘 다 내 의결에 동조했다. 나는 내 주장을 관철시켰다. 재산 양도 정서가 작성되었다. 세인트 존과 다이애나와 메리와 나는 각각 상당한 재산을 갖게 되었다. 참 대반전이네요. 자막 제공자 세인트 존과 다이애나와 메리 대사 세인트 존과 est일 BuildС parsünf är aggio 자막을 recibirlu 정서가 없는